안녕하십니까? 희엄TV입니다. 2분기 주가 예상 3월 18일 목요일 서류 이후 전용글 영상입니다. 유튜브 영상은 시차를 두고 늦게 올리기 때문에 이 영상 내용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FOMC는 기대하지 말자. 일반 회원분들은 이 내용을 볼 때 이미 FOMC 회의에서 내용이 나와 있겠죠. 그런데 이 영상은 목요일날 FOMC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서 올린 영상이기 때문에 아직은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좋은 소식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왜 그러냐? 자, 이게 현재 나스삭지수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바로 나스삭지수죠. 조정을 받고 회복 중인데 사실 조정 좀 크게 받았죠. 최근에. 그런데 그 조정도 이미 절반 이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쭉 오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FOMC가 굳이 뭔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좋은 정책을 냈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아래는 S&P500지수입니다. 자, 이렇게 추세선을 걷고 보면 최근에 추세선 상단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최고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YCC를 해서 금리를 낮춰주고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을까요? 어렵죠. 자, 그리고 바로 소영주 러셋이천입니다. 이거는 이게 작년 4월이죠. 작년 4월 대비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조정도 없어요. 그냥 쭉 오르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쭉 오르고 있는데. 사실 미국 시장은 그렇습니다. 러셋이천, 즉 소영주가 이렇게 크게 오를 때를 강세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럼 지금은 엄청난 강세장이죠? 얘가 조정도 없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FFC 회의에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솔직히 조정이 좀 나와줬어야 돼요. 그런데 조정이 이렇게 안 나오는 상황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 위한 또한 특별한 정책을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금 단기 유동성이 과열이기 때문에 그걸 회수할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주가는 오히려 조정을 받겠죠. 조정 받을 김에 한번 좀 화끈하게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충분한 조정을 하게 되면 악성 물량도 터낼 수가 있고 그리고 세력들이 바닥에서 물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상승을 위한 힘을 비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준은 미국채 금리 상승을 막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럼 어디까지 오를까요? 그들이 원하는 때까지 오르면 그때는 조정을 하겠죠. 실제로 과거에 보면 미국 10년물 국채, 이게 이제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검은색은 미국 국채 금리입니다. 보통 보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보통 고점을 찍고 횡보를 합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따라가죠. 그리고 10년 국채의 고점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고점을 형성합니다. 이때도 그렇죠? 그리고 이때도 이랬습니다. 이때도 이렇게 했죠? 자, 저번에도 이랬습니다. 거의 지금 80년대 이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 중에 네 번이 비슷했습니다. 이때는 올라가다 말았죠. 90, 한 4, 5년 전에는. 근데 항상 대부분 보면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먼저 고점을 찍고 그리고 기준금리가 그 수준까지 올라간 다음에 다시 금리 인하를 하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냐면 미국 기준금리가 고점을 찍는 순간이 뭐다? 바로 큰 하락장이 나옵니다. 이게 큰, 이게 이제 IT 버블이죠. IT 버블이 생기면서 큰 하락장이 나오면서 이제 금리를 쭉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뭐였죠? 예, 서브프라임 사태. 이때도 기준금리가 쭉 올라가서 고점을 형성하다가 서브프라임 사태가 나오면서 금리를 쫙 내리죠. 자, 이때는 뭐였죠? 네, 이 금리가 고점을 형성하다가 예, 질병 사태가 터지면서 쫙 내렸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국채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간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수준에서 딱 고점을 형성한다. 그러면 나중에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따라갈 때 얘가 그 고점을 형성할 때가 바로 큰 하락장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큰 하락장이 나올 수 있는 시기를 볼 때 이것을 토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처럼, 이때는 좀 그치 않았죠. 10년 국채 금리가 여기까지 갔는데 얘는 올라가기 전에 이때 올라가 좀 내려갔었죠. 그래서 딱 한 번을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근데 대부분 비슷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중국에 대한 유럽의 압박이 드디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세계 경제는 미국, 중국, 유럽 이렇게 뭔가 삼국지 같은 그런 싸움처럼 보입니다. 얼핏 보면.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한편입니다. 한편이죠. 실제로 이번에 유럽연합은 신장위구르와 관련된 중국의 첫 번째 제재를 했습니다. 즉, 반중전선에 합세를 한 거죠. 신장위구르 자치구는 이만큼이죠. 중국 전체를 놓고 보면 한 5분의 1 정도 되네요. 굉장히 큰 영토입니다. 사실 중국은 경제의 위기로 한 번 쓸틴다고 될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중국의 거품이 빠지면서 다음번에 경제가 상승하면 더 크게 미국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20년처럼 일본 보낸 것처럼 보내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내수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중국의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죠. 과거에 소련을 해체한 것처럼 중국을 해체시켜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너는 여기를 하니까 여기 잘라내고 여기 잘라내고 여기 잘라내고 뭐 이런 데 티벳이죠. 이런 데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중국을 그냥 정말 많이 잘라내서 정말 중국 아시아의 중심 이만큼만 남기고 여기가 아시아의 중심이죠. 이만큼만 남기고 여기만 차이나 중국 나머지는 뭐 신정위구르 자치국 여기는 뭐 티벳 여기는 뭐 홍콩 자치국 여기는 어 뭐 만주 자치국 플러스 코리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네 바뀌어지면 참 훌륭하지 않을까 여기는 내몽구 자치국 그래서 몽골에 붙어버리고 중국은 이만큼만 네 아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참 좋지 않을까 아마 왠지 미국의 큰 그림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중국을 밟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소련을 해체한 것처럼 중국을 해체하는 해체 쇼를 한번 예 하는 게 미국의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제발 저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현재는 인권 제재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지금 미국과 유럽이 계속 중국을 압박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경제죠. 인권의 탄압을 중국은 사실 인권 탄압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것을 압박하면서 금융 개방을 딜을 하겠죠. 현재 미국과 유럽이 중국을 상대로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군사와 금융이죠. 전쟁을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핵무기가 있다는 거죠. 전쟁을 해서 이기겠지만 중국도 야 같이 죽자 하고 핵무기를 다 싸버리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전쟁은 어렵습니다. 결국은 금융으로 중국을 때려 잡아야 돼요. 금융으로 그런데 금융으로 미국과 유럽이 손을 잡으면 중국은 충분히 때려잡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금융을 개방시켜야 됩니다. 계속 그걸 압박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인권 탄압을 압박하면서 야 니네 인권 탄압 이렇게 할래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눈 감아 줄 테니까 야 금융 개방해 딜을 잡고 하는 거죠. 중국이 진짜 중국 여기가 중국이죠. 중국의 중앙 중앙 여기가 중앙 여기만 남고 싹 다 싹 이렇게 이렇게 되는 날이 오기를 저는 아주 바라겠습니다. 이 와중에 또 영국 영국이 나왔습니다. 영국은 지금 유럽연합에서 떨어져 나왔죠. 이제 영국은 사실 미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영국이 이번에 인도태평양 외교에 무게를 두겠다.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인도태평양 외교 이게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이죠.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거를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국이 무게를 두겠다. 그러니까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군사 작전에 우리도 참여를 하고 있다. 이미 참여하고 있어요. 참여를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핵탄도 보유량을 40% 확대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사실 지금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핵탄도 협장을 맺고 있죠. 둘 다 막 6천 개 이상씩의 핵탄도를 이미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사실 핵탄도를 더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핵탄도를 한 300발에서 400발 정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견제할 만한 세력이 필요하죠. 이것을 뭐냐? 영국이 핵탄도를 늘리면서 중국의 핵탄도 수량을 맞추겠다는 거죠. 견제를 하겠다. 그리고 영국은 핵 잠수함이 있죠. 4개가 있죠. 거기에 핵탄도를 싣고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하겠다. 이겁니다. 사실상 핵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늘리겠다는 거죠. 거의 뭐 이거는 거의 뭐 반선전폭우 수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거죠. 영국이 핵탄도를 확대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핵탄도를 왜만 만듭니까? 미국이 허락을 안 하니까. 그렇죠? 미국 허락 없이 핵탄도 만듭면 어떻게 되죠? 북한처럼 제재 엄청나죠? 이란도 그것 때문에 핵무기 때문에 제재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는 핵미사일 만들었대 제재하면서 영국은 핵탄도를 40%씩 확대? 이거는 미국이 허락과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냐? 영국이 이 핵탄도를 만들게 되는 건 즉 미국이 허락과 지원인데 그 이유는 뭐죠? 바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튼 중국을 이렇게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은 이 시기가 오면 언젠가 오겠죠?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 시기가 오면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정말 중국을 박살내 시기가 오면 아마 이번에는 이런 거 없어요. 이번에는 연준이 금지 쫙 빼면서 팔려주고 했지만 중국을 박살내기 위해서 경제를 박살낼 때는 이런 거 없습니다. 세계 대공황이 오더라도 박살이란 박살은 왕창 낼 겁니다. 절대로 그때는 살려주지 않습니다. 쉽게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셔야 돼요. 자 2분기 주가 예상 2분기면 이제 4, 5, 6월이죠. 전 4월, 5월은 굉장히 좋게 본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틀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아주 높은 확률로 틀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한번 4분기 주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 믿고 와 했더니 왜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미래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나오는 전문가들 엄청 많이 틀립니다. 일부러 틀릴 수도 있고 실력에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하물며 저도 틀릴 확률이 꽤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틀릴 확률이 높죠. 작년처럼 꾸준히 대세 상승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1, 2, 3월은 어떻습니까? 보시다시피 이게 1월, 2월, 3월이죠. 어떻습니까? 하락입니다. 약간 크게 보면 마치 대세 하락을 하고 있어요. 3개월간 3개월간 아주 천천히 대세를 하려고 했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4, 5월은 상승한다 이 얘기를 하려면요. 지금 이 추세선을 타고 올라가줘야 됩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줘야 돼요.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걸 못 나오면 계속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제 예상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어놓은 겁니다. 여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깨고 내려가지 않아야 됩니다. 깨고 내려가지 않고 하락하더라도 3천은 이제 지켜야 됩니다. 웬만하면 이제부터는 3천을 깨고 내려가면 안 좋습니다. 만약에 3천을 깨고 내려가면 깨고 내려가면서 바로 슈팅집에서 쫙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면 앞으로는 3천을 깨면 웬만하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3천 깨지 말고 횡보를 하거나 하면서 이 천장을 뚫고 올라가줘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정고점이 3천260을 뚫고 올라가서 3천3백까지 이상을 가져야지 아 슈팅을 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슈팅을 가려면 일시적으로 3천을 깨고 거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3천3백까지 가면 바로 상방으로 10% 가는 거죠. 만약 주가가 상방으로 10% 가면 개별 종목은 20에서 30% 상승하는 종목이 우르르 나옵니다. 그러면 큰 상승을 하는 거죠. 그게 저는 4, 5월쯤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4, 5월쯤에는 그렇게 쭉 가지 않을까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맞는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특히 FMC 이후에 하락이 좀 나오고 그리고 나서 3월 말부터 4월 초부터는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석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방 추세선을 그리고 있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하방 추세선 상단에 지금 거의 다 왔어요. 벌써 상단에 한번 막고 내려오고 여기는 살짝 하단은 안 맞았고 올라가는 척했다가 다시 결국은 하단을 치고 올라왔죠. 최근에 보면 코스닥이 굉장히 강한 편이죠. 다른 지수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편으로 여기로 올라왔는데 여기를 코스닥이 뚫고 살짝 한 다음에 지지받고 다시 갈지 보통은 그게 가는게 맞아요. 여기서 코스닥이 상방으로 치고 하려면요. 일단 여기를 뚫어야 됩니다. 뚫고 나서 조정을 좀 받고 밑에서 지지를 받은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거에요. 이게 가장 전통적인 상승 패턴이죠. 그렇게 되면 아니면은 여기에서 여기를 또 막고 다시 내려와요. 내려왔다가 이 정도 내려온 다음에 다시 뚫고 가는거죠. 자 그러면 역 캐드앤숄더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역캐드앤숄더가 나타나면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10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갈 수가 있죠. 지금 뭐 만약 여기서 뚫고 가면은 거의 800 50 70에서 1000포인트까지 가는거기 때문에 이 상승도 작은 상승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상승이죠. 거의 10%가 너무나 15%정도 되는 상승이 올 수가 있는거죠. 근데 보통 상승이라고 하려면 종합지수가 10%정도는 올라가야 저번처럼 어마어마하게 오르는거는 대박인거구요. 보통은 10% 이상 올라가주는거를 우리가 흔히 상승흐름을 다다 슈팅을 줬다라고 보는겁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10% 올라가면 개별종목은 그 흐름을 탄 개별종목은 최소 20에서 30%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20-30%가 오르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슈팅 구간을 먹은거죠. 저는 그게 4-5월쯤에 올 수 있지 않나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가지가 지금 모여있기 때문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글에는 안 적었지만 미국이 돈풀기 했죠. 그게 3월에 돈풉니다. 그러면 그 돈풀기 효과가 언제부터 나타나죠? 4월부터 나타납니다. 그럼 미국 증시는 4월에서 5월 증시가 분명히 좋을 수 밖에 없어요. 돈을 푸는데 그 돈을 풀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되고 소비관련주가 올라갈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현금으로 꽂아주죠. 1400달러씩 꽂아줬단 말이죠. 그럼 그중에 절반 정도는 주식을 사는 데 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요즘. 그러니 당연히 개인의 주식 자금이 들어옵니다. 미국은 당연히 좋을 수 밖에 없어요. 미국이 좋은데 한국이 굳이 떨어질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저번에 보여드렸던 주가 그래프. 사실 이 주가 그래프는 흔히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에 넘어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장세라고 봤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서 여기 가는 이 사이 이 사이가 FMC 회의 그런 이 구간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끝나면 같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4월에 우리가 뭐가 있죠? 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사실 1, 2, 3월 주가 지수를 누른 건 누굽니까? 바로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주가를 눌렀어요. 1월에는 8조 팔았고요. 2월에는 4조 팔았고 3월에는 현재까지 2조를 팔고 있습니다. 총 14조를 팔고 있습니다. 4월달에 물론 그나마 4월달에 이틀 매수해서 2조 판 겁니다. 근데 4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4월에도 연기금이 과연 8조 4조씩 매도할 수 있을까요? 연기금은 정부 눈치를 봐야 됩니다. 현재 지금 정부의 정권을 잡고 있는 눈치를 봐야 되는데 지금 4월에 연기금이 지수를 누른다? 지방선거가 있는데 심지어는 그리고 지방선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죠? 지방보궐선거이긴 하지만요. 바로 서울시장선거입니다. 보통 서울시장선거는 다음 대선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서울시장선거가 시장을 먹는 그 정당이 그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을 차지하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서울의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지 않습니까? 가장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여기가 먹는다. 그럼 그분들이 물론 그 사이에 엄청난 일이 생기면 지지를 바꾸겠지만 자기가 이 정당을 지지했다면 예를 들어 올해 4월이고 내년에 3월에 대선이 있죠? 그러면 1년 사이에 뭔가 엄청난 일이 또 생긴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뽑은 서울시장과 내년에 뽑을 대선 후보를 정당을 같은 사람을 뽑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그 정당을 밀어주는데 당연히 다음에 대선 될 확률이 높겠죠. 자 이거를 알고 있는데 연기금이 과연 4월에도 이렇게 매도를 엄청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절대 못할 거라고 봅니다. 4월에 연기금은 최소한 매수를 하면 너무 티가 나니까 매수를 못하더라도 매도를 대폭 줄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거의 매도를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4월부터는 매도를 안 하고 그리고 5월에는 뭐가 있죠? 연기금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현재 연기금 리밸런싱에서는 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율을 비중을 높여서 매도폭을 줄이겠다라는 게 사실 이미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연기금은 사실상 4월부터는 이러한 엄청난 양의 매도는 거의 하지 않을 거다 라는 게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연기금에 누르지 않은 상황이라면 국내 주식이 상방이 열리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충분히 봐도 되죠. 자 그리고 코스피 61 이격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보조지표로 보는 거죠. 코스피 61 이격도로 최근 1년간 놓고 보면 코스피가 61 2억도와 거의 부합하는 이 수준에 왔을 때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크게 빠지거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빠진 게 뭐죠? 이때가 바로 작년 질병 사태가 터졌을 때입니다. 빠졌죠? 그리고 나서 회복했을 때 여기서 좀 횡보를 하죠?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크게 오릅니다. 그리고 다시 이격을 크게 한 번 올리면 이격을 줄입니다. 이격을 분명히 줄여야 돼요. 줄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렸죠? 이게 바로 작년 11월입니다. 이게 11월이에요. 이게 작년 4월이고 이런 식으로 이격도가 줄어들면 방향성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작년 11월부터 1월까지 쫙 올리면서 이격도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는데 최근엔 다시 이격도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다시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러면 1로 갈까요? 2로 갈까요? 제가 보기에는 1 아니면 2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유동성이 어떻습니까?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다면 2로 가야겠죠? 그런데 유동성이 지금 우리나라 회수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회수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회수하고 있습니까? 어디도 회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도 회수하고 있지 않고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이리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딱 시점이 봤을 때 4, 5월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근거들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여전히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도와락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올라가길 바라면서 더 들고 가야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만 할 뿐이지 제 얘기는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래를 갔다 온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재산을 제가 책임져주는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제 말 믿고 예를 들어 와 이제 올라간대 하고 몰빵했더니 횡보아나 떨어진 다음에 야 너 뭐냐 욕하시면 저는 차단을 겁니다. 어떠한 보상을 해드리거나 도움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 했으니까 제가 책임져 드리는 거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제 생각을 듣고 투자에 참고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참고를 하던 말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이견이 이렇다 라고 제 생각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제 블로그에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식에 투자하라고 하는 알려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수가 오르겠죠. 지수가 오른다고 했을 때 만약에 정말 오른다 상관없이 오른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오를까요? 왜? 우리는 코스피 레버리지를 사는 분이 계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종목을 사시겠죠. 어떤 종목이 오를까요?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어떤 종목이 오를지를 모르겠으면요 만약에 진짜 오른다고 생각한다면 레버리지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어설프게 오를지가 샀더니 내가 산 것만 안 올라 다른 애들은 다 올라갈 때 그러면 그것만큼 배 아픈 게 없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내가 샀는데 내 거는 한 3% 올랐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20% 30% 올랐어요. 그러면 나는 3% 올랐지만 전혀 오른 것 같지가 않죠. 나만 17% 27% 하락한 것 같습니다. 열받죠? 막 화가 막 납니다.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요. 절대적인 지표보다 상대적인 지표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날 수 있는 걸 찾아야 됩니다. 종목이 오른다면 뭐가 좋을까? 실적이 좋은 종목이 오르겠죠. 당연히. 실적이 지금 최근에 좋은 게 뭐가 있냐? PC 관련주입니다. 지금 PC가 미쳤어요. 11년 만에 최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11년 만이에요. 이거 뭐 예 와 PC가 아무래도 질병 때문에 그러겠죠. 이렇게 질병 때문에 판매률이 높아지면 아 그것도 있겠네요. 사실 예 비트코인 비트코인 상승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채굴장에서 네 그 비트코인을 캐기 위해서 더 많은 물론 기형적으로 그런 뭐 GPU나 이쪽만 많이 하겠지만 PC수요가 커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PC수요가 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 PC와 관련된 부품 주요 메인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기업들을 잘 봐주셔야죠. 그 기업들도 실적이 좋을 테니까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보복소비라고 하죠. 사람들이 백신을 많이 맞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요. 사실 질병이 두렵나요? 아니 백신 빠졌는데 뭐가 있어. 걸릴 수는 있죠. 백신 마저도 백신은 질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걸렸을 때 질병이 그냥 감기로 끝나는 게 백신이죠.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 뭐야? 이제는 쟤는 나한테 치명적인 질병이 아닌 거예요. 걸려와? 와봐. 와봤자 넌 감기뿐이 안 돼. 왜 내 몸에 항체가 있으니까. 그게 백신입니다. 그럼 백신을 맞은 인구가 점점점 늘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겠죠. 겁이 안 납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공포가 없어져요. 그럼 뭐합니까? 나가서 뭐 할까요? 우리가 곧 밖을 나간다는 것 곧 소비를 의미합니다. 소비 관련주 음식욕청 주류업종 이런 것들 좋아지겠죠. 이미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행업종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연준은 금리 인상을 지금 잡을 마음이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방관할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0일지 3.0일지는 모르겠지만 금리 인상을 좀 더 방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수요조 분명히 더 좋겠죠. 그런 종목도 10% 20%의 상승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저기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민감주는 가치주도 그렇고 주가가 100% 200%씩 막 대세 상승하고 하는 거는 좀 그런 일은 드뭅니다. 보통 20%에서 30% 정도 목표로 잡으시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박나면 50% 잡으시면 딱 좋고요. 예외적인 게 있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대표적인 게 뭐였냐? 롯데 롯데 같은 경우 롯데 같은 경우는 소식 얘기해서 약간 가치주죠. 근데 걔네는 좀 많이 오를 수가 있죠. 이미 바닥 대비 많이 올랐죠. 왜 그러냐고 말씀드렸어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주가를 솔직히 고의로 눌렀죠. 거의 1년간 신제품도 아예 출시도 안 하면서 일부러 점유율을 떨어뜨리면서 주가를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 경영권 승계가 끝나니까 이제 본격적인 주가 다시 띄우기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죠. 롯데그룹 관련주들은 제가 작년 말부터 말씀드렸죠. 제가 그 당시 말씀드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50% 올랐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오르지 않아요. 대부분의 가치주나 경기문감주가 이렇게 50% 이상씩 오르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롯데 관련주는 특이하게도 이런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른 거죠. 앞으로도 좀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저도 관련주는 제가 들고 있는 건 더 들고 가고 있는데 좀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거 갖고 계신 분도 계신데 그거는 자율적으로 알아서 매도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부터 사라고 했을 때 잘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수익률이 최소 아무리 못해도 30에서 50% 나셔서 들고 계실 거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면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배터리 관련주가 지금 16, 17일 연속해서 총이 12조가 날라갔습니다. 박살났어요. 폭스바겐 사태에다가 거기다가 또 삼성 SDI가 뭐 한마디 했죠. 당분간은 우리는 규모의 경제를 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하겠다. 충분히 수익률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양적 성장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때문에 이제 17일 날 삼성 SDI 주가가 왕창 빠졌어요. 6% 이상 빠졌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삼성 SDI에 납품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양극재나 이런 회사들도 같이 좀 빠졌어요. 참 아무 죄도 없는데 뭐 전혀 그런 소재 업체들은 양극재 양극재 소재 업체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쟤네들이 한마디 하면 얘도 같이 떨어져요. 솔직히 아무 상관도 없는데 억울하죠. 억울하죠. 억울할 수는 있는데 주주들은 억울합니다. 주주들은 억울한데 현금은 있는데 사고 싶었던 사람들은 와 기회 왔다 하는 거죠. 자 폭스바겐은 현재 각형 배터리를 선호합니다. 심지어는 LFP 배터리까지 사용한다고 해요. 왜 그러냐 화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재 때문에 배터리 화재가 났다. 이제부터 배터리 전기차가 대세가 될 텐데 배터리를 리콜한다? 엄청납니다. 차 한 대 보통 배터리 가격이 천만 원이라고 해도 백만 대 천만 대 리콜한다 생각해보세요. 곱하기 천만 원 해보세요. 잘못하면 자동차 회사 파산합니다. 심지어 이미 현대차가 최근에 코나 EV 때문에 배터리 리콜했죠. 그 손실금이 1조입니다. 솔직히 코나 EV 전기차가 몇 대나 팔았다고요. 별로 길거리 돌아야 되는데 몇 대나 됩니까? 그런데 그걸 리콜하느라고 벌써 1조 썼어요. 이런 식이면 전기차 판매 못하죠. 이거 돈 다 물어지면 무슨 수로 합니까? 솔직히 전기차 팔아서 과연 자동차 회사가 얼마나 남길까요? 그런데 배터리 리콜하면서 천만 원을 물어줬다? 그럼 무조건 적자죠. 심지어 그 적자 누적이 예를 들어 백만 대 천만 대 팔았는데 다 적자가 된다? 이건 회사 망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스바겐도 그래서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SK이노베이션 LG화학 같은 경우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파우치형 배터리인데 파우치형 배터리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반면에 조금 화재로부터 위험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사실 평은 그래요. 실제로 LG화재는 파우치형 배터리에서 화재가 좀 낫죠. 그런데 솔직히 얘기했어요. SK이노베이션은 파우치형 배터리 쓰는데 아직까지 화재가 한 건도 안 났습니다. 그리고 각형 배터리 쓰는 삼성 SDI나 CATL도 솔직히 얘기하면 화재가 났었어요. 얘 둘 다 났었어. 참 그런 거 보면 웃기긴 한데 그래도 통상적으로 각형 배터리가 이런 파우치형 배터리 보다는 좀 더 안정성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다 또 중요한 게 있죠. 폭스바겐의 계획은 2025년 이후부터 입니다. 지금 2021년 이죠. 한참 남았습니다. 지금 말도 안 돼요. 먼 옛날이 먼 훗날입니다. 거기다가 배터리 양산이 쉬운 게 아니죠. 뭐 계획만 한다고 다 됩니까? 아이씨 그럼 뭐 누가 못 타요? 왜 안 해? 실제로 노스볼트나 폭스바겐이 내재를 하겠다는데 얘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얘는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오히려 날라갑니다. 얘들도 오히려 야 폭스바겐도 실패했다. 와 이러면 날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 오히려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뭔가 주가 상승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2000년지 관련된 물량을 뺏으려고 좀 이렇게 주가를 하나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전략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래서 아 아니던데 뭐 기관이랑 외인이 팔고 개인이 샀던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물량 뺏기 전략을 어떻게 하는지 자 개인이나 아니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팔아요. 그럼 주가가 하락하죠. 그럼 그 주가를 그 주식을 다른 개인이 삽니다. 그리고 그 개인들은요. 보통 단타를 치는 개인들이 삽니다. 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으니까 내가 사서 좀 올라가면 팔고 먹어야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뭐 삼성 SDI가 80만원 하던 게 70만원까지 떨어졌다.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를 상승시킵니다. 그러면 단타세액도 어때요? 오케이 이제 70만원 샀는데 80만원 가니까 이제 뭐 올라가겠어? 다 팔고 털어져 나갑니다. 다 털고 나가요. 털고 나가면서 그때 개인들은 어떠냐? 예를 들어 80만원에 물린 사람들은 괜히 들어왔어 이거. 2000년이 좋다더니 개뿌리 좋기는 뭐가 좋아 이거. 야 본전 먹으면 팔아야지. 한데 본전이 옵니다. 그러면서 다른 개인들이 막 팔아요. 하니까 아우 큰일 났다. 또 빠지는 거 아니야? 본전이 될랑말랑할 때 그냥 팝니다. 그리고 거기서 왕창 팔고요. 본전 되면 또 왕창 팔고 본전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거기서 또 왕창 팝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외국인이랑 기관이 다 사가지고 쭉 올립니다. 90만원 100만원까지. 그러면 아 80만원에 파는 게 아니었는데 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90만원 100만원에 사죠. 그리고 그때는 언론에 막 뿌립니다. 120만원 간다. 150만원 간다. 이렇게 뿌리죠. 그럼 사람들이 야 이거 70만원 갔을 때 이거 순식간에 100만원 가네. 아 내가 80만원 이렇게 파는 게 아닌데 아 150만원 간다. 진짜 충분히 가겠는데 이 정도 분위기면 야 지금에도 사야겠다. 90만원 100만원일 때 들어옵니다. 그러면 외국인과 개인은 그렇죠. 70만원에서 80만원 올리면서 쭉 사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그걸 90만원 100만원에 털고 나가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물량 뺏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주가가 떨어지면서 개인이 받았다고 해서 어? 물량 뺏기로 한다?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물량 뺏는 거는요 심리적인 그 타격을 준 다음에 뺏는 겁니다. 보통 주가를 떨어뜨린 다음에 올라갈 때 뺏어요. 그리고 주가를 고점으로 올린 다음에 거기서 털면서 다시 회수를 하는 식으로 합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거를 위해서 지금 주가를 하락시킬 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수요일 주시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시아는 관망세였죠. 뭐 여전히 관망세입니다. 코스피 중국 일본 대만 인도는 하락했고 인도가 조금 많이 빠졌었죠. 그리고 다음에 코스닥 홍콩 말레이지아는 상승했습니다. 뭐 보시면은 외국인 이렇게 팔고 외국인들 다 팠어요. 분위기 안 좋죠. 기관도 다 팔고 이렇게 판 거 대비 주가는 별로 안 빠졌어요. 그쵸? 코스피는 안 빠지고 코스닥은 심지어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조절을 한 겁니다. 팔면서 주가가 너무 빠지면 아유 다시 사거나 팔지 않고 개인이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그리고 또 팔고 또 조절하고 그걸 계속한 겁니다. 그러면서 팔면 안 빠져요. 얘들이 팔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개인이 사서 올린 게 아닙니다. 개인이 방어한 게 아니라 외국인이랑 기관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판 겁니다. 착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의 메인은 1순위는 외인 그다음에 2순위는 기관이고 개인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개인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뿔뿔히 흩어져서 다 지 멋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뭉치는 세력이 될 수가 없어요. 개인이 일조를 사서 주가를 방어한 게 아니라 외국인이랑 기관이 5천 원씩 팔면서 주가를 천천히 팔아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절을 해 준 겁니다. 외국인들은 선물도 좀 팔았죠. 7천 원 이상 팔았는데 요즘은 샀다 팔았다 하니까요. 미니선물은 이제는 완전히 미니미니 해요. 이건 액수가 그냥 귀여운 수준입니다. 이제는 미니선물은 이제는 올리지 말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미니미니 합니다. 옵션은 외국인들이 콜옵션은 하루는 사고, 하루는 팔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옵션은 포지션을 보면 2,850에서 3,350까지 굉장히 넓게 좀 열어두고 있습니다. 어디를 하방을 가겠다는 건지 상방을 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하방 갔다 상방 가겠다는 건지 아무튼 넓게 열어두고 있는데 옵션 새로운 포지션이 시작한 지 원래 며칠 안 되니까 기관은 3,150에서 3,300조의 정도에 몰아두고 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이 조금 빠졌죠. 빠졌는데 보시면은 예탁금도 빠지고 RP도 빠지고 신용비수 다 빠졌어요. 뭔가 조금 쭉 빠지고 있어요. 최근에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신호는요 보통 이런 거죠. 주식시장 재미없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나갈 때 이런 신호가 나오는데 요즘 코인이 코인 시장을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 시장을 유도해놓고 주가를 조정해놓은 다음에 다시 어떻게 주가를 올리겠죠. 그럼 코인 시장에 있는 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얘네들한테 떠넘기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개인이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는 엉덩이 묵직하게 있어야 되지 저한테도 물어보신 분도 계세요. 주가 오르면 팔고 좀 어떻게 할까요? 몇 정도에 팔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신데 지금은 약간 좀 묵직하게 엉덩이 붙이고 있어야 될 시기고요. 올라가면 전량 팔고 이러시면 안 돼요. 많이 팔더라도 30에서 50%만 파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줄 알아요? 작년 11월 달에 올 1월까지 올라갈 줄 아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1000포인트 올랐죠? 그거 만약에 한 200포인트 올랐을 때 전량 팔았으면 나머지 800포인트 날려 먹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량 매도는 함부로 좋지가 않습니다. 전량 매수 전량 매도 이거는요. 약간 저런 거예요. 내가 주가 알 수 있다. 이런 건데 사실 좀 건방진 거죠. 그리고 고버스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고버스는 절대 사시면 안 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버스는 상승장에서 고버스를 사는 거는 아주 건방진 거예요. 그거는 내가 주가의 꼭지와 하락의 바닥을 알 수 있다는 자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는 거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원래 그런 상품들은 하락에 베팅한 상품들은 공매도와 비슷한 겁니다. 고버스는. 그거 뭡니까? 해치입니다. 해치. 내가 삼성전자를 1억원어치 사면서 고버스를 한 5천만원어치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 중에 그렇게 사시는 분 거의 없어요. 삼성전자 1억 샀다가 아 주가 오르니까 팔고 그 1억 수익당권을 다시 고버스를 사는 거죠. 그리고 하락할까 봐 이제 올랐으니까 떨어지겠지 하고 그러다가 계속 오르면 박살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분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시장보다 내가 더 우월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이 이럴 가능성이 높지만 저도 틀릴 수가 있다. 틀릴 확률이 아주 높다. 심지어는 횡보를 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하락이 4월이나 5월에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가능성으로는 4월, 5월에 이렇게 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게 4월, 5월이 아니라 11월, 12월일 수도 있어요. 제가 틀린 걸 수도 있어요. 아직도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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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과